호텔 신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조종 이후에 지금 현재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들의 허용되고 있는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호텔 신라의 면세점 매출 폭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국인들에 대한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이 된다라면 출국장에서의 면세점 수요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 중국 관광객들의 단체 관광객들의 수요를 감안하게 된다라면 면세점 관련주로서의 관심도 현재로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덜 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에 대한 관심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십삼만 원 현재 십만육천 원인데요. 십삼만 원 직전 고점까지 가능한 그러한 목표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구만오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9만 오천 원 이야기해주셨어요. 그런데 소장님 호텔 신라는 한 주당 가격이 꽤 그래도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차라리 호텔 신라 우선주를 사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주보다는 본주를 사시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격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열 주 사는 게 중요하냐 한 주 사는 게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한 주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선주 투자는 결코 별로 권해드릴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